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라이브 방송으로 만납니다. 피렌타게 오후 신문 읽기로 여러분을 찾아온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세계를 알면 시야가 넓어지고 경제를 알면 내 통장이 든든해진다. 같이 진행을 맡은 매사장 김현종입니다. 오후에 하는 방송인 만큼 일단 뉴스를 전달하기보다는 좀 멀리서 그리고 넓게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오후 4시 반 뉴욕은 새벽 3시 반 런던은 8시 반 지금 이런 전 세계에 지금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아마 생방송을 보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렇게까지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꿈꾸는 자에게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매사장께서 처음으로 픽한 기사는 어떤 겁니까? 네. 뉴욕과 런던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세계 8위의 경제국가 한국의 경제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제 금융감독위원장의 이병래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윤종원 얼마 전까지 이제 대통령 경제수석 하시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내정이 됐어요. 아직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진출한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다. 과거에 이제 모피아라고 해서 재무관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건 있는데 예를 들면 진보정권에서는 크게 이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데 세 군데에서 이제 인재를 리크루트했습니다. 크게 보면 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학자들이 있죠. 학자. 이를테면 지난번 정부에서의 김상주, 장하성 이런 사람들. 세 번째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경제정책도 같지만 또 이제 사회 분야라든지 정치 쪽에 많은 자리를 맞이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로는 완벽하게 관료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학력 엘리트들이 다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비팀실장인 김대기 비팀실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김대기. 그 다음에 최상목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 담당 부총리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역시 행정고시 출신의 경제관료. 저 위에는 한 분이 더 있죠. 여기 바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한덕수. 그야말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기재부 출신 과거에 여러 가지로 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게 어제 민주당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았는데 김진표. 수건의 김진표. 그런데 이 양반도 행정고시 재경직으로 들어가서 경제부총리 했고.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지금 정부는 한덕수 공무총리라는 70대 초반에 이분이 끌고 가고. 또 입법부는 또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또 끌고 가는데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나에게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이 양반이 굉장히 보수적인 면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과세 문제라든지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현실론을 많이 택했는데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혹시 경제정책이 이슈가 되고 여야가 격돌할 때 어떤 쪽 편을 들지 상당히 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제가 2001년도, 2002년도에 기재부를 출입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공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말 기재부 완료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요. 각종 협회라든가 지금까지 전경연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당시에 국장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는 걸 보면 이분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우려를 지금 제기하시는 거죠. 제가 그 관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공무원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 같습니까?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헌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헌법이나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고. 언뜻 생각할 때 공무원이 자기를 중용해준 대통령이나 또는 산하기관자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장관. 언제 충성할 것 같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청와대 옛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뭐 그걸 떠나서요. 저는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는 자기하고 같이 고시를 합격한 선배, 후배, 친구들의 평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은퇴하고 같이 골프 치는데 아유 암흑예 씨는 뭔 선거를 나갔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선거가 떨어지고 나면 온갖 싸움이 다 비아냥되는데 제일 아픈 게 자기와 함께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당신은 왜 공무원 퇴직하고도 어디 산하기관이나 협회 가서 3년씩, 6년 정도는 예전에는 3번씩도 갔습니다. 뭐 구사한테 지장하면 돼. 왜 괜히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스타일국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전직 부총리 한 분이 저하고 밥 먹다 하는 얘기. 그때가 제일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고 달리 얘기하면 이분들이 충성하는 거는 바로 그런 또래 그룹들이에요. 지금 그 말이 저도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게요. 20년이 흘렀지만 그분들이 각종 협회라든가 이익단체나 이런 곳에 계속 포진해 있는 걸 보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재부 관리들, 특히 행시 출신들, 재경직이라든가 이런 곳에 관료들이 생명력은 영원하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다른 공무원들은 굉장히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같은 행시 출신이라도 재경직은 늘 엘리트 의식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계속 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무원들은 못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세제나 내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을 핸드링하는 파트 출신 국세 파트나 세제의 기획 또는 집행 내지는 은행, 보험, 증권사들을 핸드링하는 이 출신들이 많고 감독 기능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업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로 거기에 교수 출신들 개혁 성향이 있는 교수 출신들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했느냐 장악이 있었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런 국외자, 교수 출신 기용이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정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로 기업 하나가 정책 하나가 죽고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어려서부터 사무관 때부터 서유관 때부터 업계 하나를 내 자식, 마이보이 다루듯이 키워온 사람들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이것도 또 좋은 일만 하나 있죠.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경제 기재부에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코노믹 플래닝 파트, 예전에 경제기획원 파트가 있고요. 그렇죠. 기획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파트, 세금과 예산을 핸드링하는 그런데 요즘 경제기획원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코노믹 플래닝,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훈련된 직업관료들이 굉장히 비중이 줄어들고 출세길도 막히고 반면에 현안을 주로 다루는 세금과 예산 내지는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현안을 다루는 대중력법적 기술자들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득세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교수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뭔가 큰 틀에서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가치 중심의 정책을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고의 관료는 없고 테크니션, 기술자 중심의 경제관료들이 전체 포진된 거는 이거는 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균형이 깨진 게 아닌가 그게 제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진행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긍정적인 면은 없는가 이런 의문이나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먼저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고 어쨌든 경제적인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흐트러진 어떤 경제의 일관성 또 검증된 관료들 이것이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관료들을 검증된 시험의 세대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의 장점은 뭐냐면 안정적 운영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증류법적 그러니까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보세요. 미국에서 금융위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오오 하다가 정말 우리나라까지 상륙하니까 최근 당시 부총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빛내서라도 집사라고 사실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그래서 불을 끄는 이런 건 성공했으니까 그 정책의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상황 관리는 잘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좀 느려요. 왜냐하면 관료체계가 일단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날 때까지 검증하고 검증하고 정책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해서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다 보면 결정이 늦고 집행이 좀 늦죠.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 그러니까 재물이나 소위 재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인들은 과연 교수 출신이 편할까요? 관료 출신이 편할까요? 기업은 관료가 백번 편하죠. 일단 젊은 시절부터 교류가 많습니다. 똑같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도 제 기업으로 간 사람은 부처로 간 자기 동기들하고 친하게만 잘 지내면 임원까지 다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취재, 비공식 취재기자 역할만 잘해도 그리고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잘 알고 그런데 학자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 재계에서는 저 사람들 사고 치려고 그러나 또 실제 사고에 가까운 발상을 하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만 취지는 또 일부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경제를 안정이라는 것을 과연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상황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잘한다. 그리고 재계는 좋아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가능하냐 예측이 불가능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성향도 파악하는데 학자들의 출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 관계성이 형성이 돼 있지 않는 것 그런데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잘만 하면 그런 참신성이 좌구우면하지 않고 관료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같이 실력으로 제압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리고 어쨌든 실물과 그런 것의 이론이 같이 병합이 돼야 되는데 학자 출신들의 그런 이론에 근거한 거에서 어떤 실패의 사례들도 조금 있었던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는 불교에서 쓰는 말로 이판 사판이 있잖아요. 이판은 학생입니다. 도를 당하는 학생이고 사판은 행정생이거든요. 불교도 이판과 사판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정도 추구해야 될 원대한 목표가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잘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같이 필요한 건데 지금의 경제 진영은 후자 실질적인 운영자들만 있어서 좀 걱정인 거고요. 이 사람들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좀 보여줄래요? 네. 매일경제훈을 독기사죠. 재벌 삼성이 360조 현대차가 63조 국내 투자를 쏟아낸다. 이게 이제 어제 동시에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다 발표했습니다. 좀 짜고 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이 방한해서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갖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왜 우리 기업이 삥특기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댓글에 올라오니까 자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들에서 재벌기업이 딱 그걸 알고 감각 있게 또 국내 투자분을 싹 쏟아낸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재부 관료들 출신들이 바로 이런 걸 안다는 거죠. 감각. 아는 게 아니라 잘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아니 기재부 장관으로 간 추경호 씨 같은 사람은 뭐 하고 있겠어요. 대기업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좀 대통령 체면 좀 살리게 투자 계획 좀 확 꺼내 발표해. 뻔한 거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씨도 SK나 뭐 이런 데 있다 간 사람인데 뭐 하겠어요. 이 사람도 다 과천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골곤 사람인데 뻔하죠. 제 기사 전화해서 야 대통령 믿고 좀 투자 계획 좀 확 꺼내게 발표해 봐. 이거 요청하는 게 이 사람들 일이고 그래서 한꺼베에 쏟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제가 초기 기사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쭉 검색해 봤거든요. 초기에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야 내 체면 좀 봐줘요. 내가 어디 어디 갔는데 뭐 어차피 투자할 것도 있고 그러니 좀 이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딱 해주고 경제 살리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보자.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진짜 5년 뒤에 이거 진짜 했는지 검증하고 이런 기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쓴 기자가 그래도 아 참 한덕수 총리도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법률사무소에 있으면서 돈 많이 받으면서 재개사람들 로비를 했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코칭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 내가 총리 됐는데 우리 같이 나라 경제 한번 살리지요. 한번 좀 투자 좀 화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보면 여기 매일경제 3면 기사에 삼성그룹이 이제 앞으로 5년간 450조를 투자하고 80%인 360조를 국내에 투입하겠다는 제일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이게 이제 흔히 기자들 말로 3면 메인박스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재미있는 기절이 있어요. 지난해 삼성그룹은 향후 3년간 240조 원 연평균 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에 비해 연평균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난 숫자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와 신성장 IT 분야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때 새롭게 늘어난 투자 금액의 상당수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작년에 3년간 240조 발표했고요.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5년간 450조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발표했던 계획이고 다만 계산해보니 연평균 10조 원이 늘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투자 금액의 상당수는 반도체 분야다. 반도체가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피렌첼 식탁에도 미국이 치포 동맹 제안해가지고 한국 반도체 업계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어쨌든 반도체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굳이 정부에서 투자 좀 많이 해라고 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같은 데는 1년에 10조 원씩 반도체 부분 투자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묶어서 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저대로만 되면야 일자리 창출되고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렇겠지만 투자 좀 해주면 결국은 채용 인력이 국내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저게 항상 똑같은 레퍼터리로 계속 하는데 과연 실제 했냐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국제적인 어떤 환경도 봐야 되고 무작정 돈 쌓아놓고 투자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습니까 아니 그래 놓고 내년이라도 불경기 오면 줄이고 그런 거지 이게 뭐 법사항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네. 어쨌든 이 얘기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그래서 아까 민호장님이 재개화하고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 보는 분들이나 또 우리 시청자 중에 상당수가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부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감은 있고요. 반면으로 관료 출신이 견제 없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대관 홍보 이런 파트 영역은 좀 강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쪽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어떤 위기가 올 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관료들이 경제정책을 운영하면 사전에 선제적 예방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급작스러운 외생변수 외부로부터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번 경제팀이 잘 막아주는 거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런 부분은 각자가 유념해서 세계경제의 트렌드나 외부로부터 변수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은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